토트넘의 경기가 있는 날이나 없는 날이나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로 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체 투입과 선발의 감론을 받기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한 번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을 어이없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체 투입의 이유를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스텔리니 코치는 컨퍼런스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토트넘 전담기자 골드 또한 손흥민에게 문제가 있어 트레이닝까지 따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누구도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부상이 있었나? 라고 걱정만 부추길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첼시전에서 교체 투입을 위해 30분을 넘게 몸을 풀고 경기 막판 투입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 직전 트레이닝 시간에도 동료들과 즐겁게 몸을 푸는 모습이 전해졌었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몸이 가벼워 보인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교체 투입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나골절로 회복도 되지 않고 월드컵까지 다녀온 직후에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열까지 났던 상황에서도 친선 경기까지 뛰게 했던 토트넘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는 문제로 교체 투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음 경기인 FA컵에서는 분명 선발 출전을 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뛰었던 주요 선수들은 빠진 스타팅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리그 경기에서 교체 투입하면서 팀 에이스의 이미지를 지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프리미어리그 100골 50어시스트 클럽 달성을 손흥민 선수가 먼저 하는 것을 견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토트넘에서 역대 두 번째로 대기록을 달성하게 될 사람이 헤리케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교체 투입 그것도 후반 10분을 남겨놓은 상황의 교체 투입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예상까지 해야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현재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있는 중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몇 년간 꾸준히 고른 활약을 해왔을 뿐 아니라 지난 시즌 득점왕을 했죠. 또한 38라운드의 리그 경기 중 14번의 MVP를 받을 정도로 팀의 주축 선수임에도 그에 대한 존중과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수와 팀 간 무언의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팀의 에이스가 주전 경쟁을 해야 하고 교체를 걱정해야 하는 팀은 찾아보기 힘들죠. 토트넘은 셰필드와의 16강전에서 0대1로 지고 F8컵을 마무리했습니다. 2부 리그의 팀이라고 안일하게 전략을 짰던 토트넘은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16강전에서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하는 선수들이 많았던 탓에 팀 플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활약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비가 오고 미끄러운 상황이었던 점은 감안하더라도 토트넘의 경기력은 차참한 수준이었죠. 셰필드 또한 승격을 위해 리그 경기가 중요했기에 주전을 빼고 시작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 경기 내내 일부 리그 4위 팀에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페리시치와의 공조는 손흥민 선수가 억제를 당하는 모습은 오늘 경기에서도 연출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페리시치와의 공조는 힘들어 보였으며 손흥민 선수가 억제를 당하는 모습은 오늘 경기에서도 연출되었습니다. 한 박자씩 늦는 크로스 전술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경기였습니다. 이미 간파된 크로스 전술일 뿐 아니라 윙백 페리시치는 늘 손흥민 선수보다 올라와 자신이 공격을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 볼터치만 봐도 손흥민 선수는 39회, 페리시치 선수는 73회였는데요. 더 많은 볼터치를 하면서도 제대로 된 공격을 이어주지도 자신이 펼치지도 못했죠. 몇 번이나 박스 안에서 찬스가 있었으나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주구장창 크로스만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만 해도 페리시치의 패스 성공률이 58%뿐이 되지 않을 뿐더러 최근 경기 매번 5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도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의 패스를 하고 뛰어들어가지만 늘 허탕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죠. 이번 경기에서도 페리시치는 손흥민 선수에게 한 번밖에 패스를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콘테 감독의 픽이라는 이유로 경쟁 없이 선발 출전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매번 손흥민 선수만 폼을 운운하며 교체 이미지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손캐디오가 활약할 수 있는 전술이 전혀 아님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축구를 보면 쉽게 공격적인 축구로 골을 넣을 수 있음이 증명되었음에도 멀리 돌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더 부진한 지난 시즌 상위권 팀들로 인해 억지로 4위를 유지당하고 있어 콘테 감독의 전술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지 초반에는 없었었습니다. 리버풀, 첼시 등 더 부진한 지난 시즌 상위권 팀들로 인해 억지로 4위를 유지당하고 있어 콘테 감독의 전술에 대해 초반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4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술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팬들이 대부분이죠. 또한 꾸준히 전문가들로부터 전술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팬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역겹지만 놀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플레이 패턴이 없습니다. 창의적인 중앙 미드필더가 없습니다. 목적 없는 롱볼, 또한 케인이 없었습니다. 현대 축구를 할 줄 아는 코치를 구해주세요. 지난 두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처럼 페리시치도 선발이 아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히샬리송 선수를 선발로 기용할 때는 벤 데이비스 선수를 윙백으로 기용했었던 것을 보면 안 맞는 선수를 일부러 붙여놓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페리시치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극명하게 다른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었는데요. 정말 페리시치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더 좋은 활약을 할 것 같아서 세트로 움직이게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콘테 감독의 전술로 희생을 당한 선수는 손흥민 선수뿐 아니었는데요. 그의 이전 팀들에서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체시 감독을 하던 시절 모라타 선수는 콘테 감독 체제에서 부상과 부진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했죠. 그는 직접적으로 콘테 감독의 직접적인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부진의 이유를 전임 감독 즉 콘테 감독의 스타일에서 찾기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이다. 지난 시즌 우리는 다이렉트 볼을 추구했고 공중에서 볼을 따내는 건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다. 이제 나는 나의 공간에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원터치고 크로스를 받으러 공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감독이 한 선수에 맞춰 전략과 전술을 짤 수는 없지만 적어도 팀과 맞지 않는다면 변화를 추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의지로 영입해온 선수들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다른 선수들까지 희생시키고 있는 전술에 더욱 재미없는 축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두 경기 30분도 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골을 넣었을 뿐 아니라 골에 깊게 관여하는 등 활약을 펼치는 것을 봤을 때 단순히 폼이 좋지 않아서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메짤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중앙과 측면을 넘나들며 수비에도 치중하고 골을 운반하는 역할에 치중되어 왔었죠. 뿐만 아니라 꾸준히 미끼롤로 이용되며 페리시치가 수월하게 공을 패스받아 크로스를 올릴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수가 자신의 포지션에서 뛰지도 않는데 골을 못 넣는다며 비난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 포지션과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증명해내지 못했을 때 폼이 떨어졌다. 자신감이 없다 질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에 무작정 응원만 해서도 안될 것이지만 팀의 에이스로서 그가 주전 경쟁을 하고 교체 투입이 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